지금 형이 경치 구경할 때야? 형, 지금 형아 한 장도 못 만들었어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일을 할 거 아니야 형, 빨리 와 빨리 싸라고 형 싸라고? 알았어 형 누구한테 명령받아본 적 오랜만이지 몇매 좀 할까요? 잠깐 방송 중단해야겠는데 이거? 시끄리도 시구하자 속 돌아가네 카메라가 힙도 안 갈아? 카메라 오늘 절대 끄지마 나는 안 쉴 거야 이게 블락이냐 벽돌이냐?